자 가지고 계신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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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W 5G 아직까지 조정권입니다. MCNEX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프리카 TV에서 만나요. 바이오가 불폼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0만원권까지 강하게 돌파시도가 나오고 있는 휴젤 양호. HLB 양호하는 흐름이고요. HLB 양호하는 흐름이고요. 볼링저 밴드가 위에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에 직면했습니다만 양호입니다. ABL 바이오 양호하다고 했는데 날아가네요. 그쵸? 그쵸? 지트리벤티드 양호. 셀리버리 20일 돌파시도 나오고 있고요. 젠백스 추가상승. 셀리버리 20일 돌파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흠흠. 보령제약도 양호. 한올바이오파마 계속 괜찮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쵸? 아이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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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reporters. 아이카이. 아이카이. 아이카이 아이카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하고 선물을 계속 지속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0.69% 상승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제도 들어오고 있구요. 그와 반면에 코스피는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피는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빠르게 돌려볼께요. 자 OE 솔루션은 관심이 있거든요. 눌려줘야 매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눌려주질 않습니다. 눌려줘야 되구요. 서진 시스템도 좀 눌려주면 관심이 있구요. KMW는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RF-HIC가 먼저 좀 돌아서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 TasCover Ocean은 정보에 제일 basic日을 이용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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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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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뽑아 놨는데 올라가지. 핀테크 관련 인터넷 결제 이런 쪽 관심 있어야 돼요. 자 괜찮아지는 섹터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좋은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겁니다. 종목이 관심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딱 추세 나오고 돌아선다 싶은 것도 다 올려놨어요. 여기 안에서 선택할 거거든요. 이거 봐봐. FNF 이런 것도 다 지금 괜찮게 가는 겁니다. 강하게 상승했고 조정받았고 올라타잖아. 그죠? MLB 이런 디스커버리 이런 의료 관련 아닙니까? 매출 괜찮아요. 매출 괜찮아요. 아무래 퍼스픽 나쁘지 않고요. S1도 이제 돌아서기 직전 NC소프트도 V자 급반등 넣으면서 탄탄하게 받쳐놨는데 그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없습니다. 단기 박스건 이러고 있습니다만 휴대폰 부품주는 너무 꼭대기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예측하건대 예측하건대 휴대폰 부품 나중에 차익실현물량 좀 넣으고 그 바톤을 5G에 이어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크고마다 떨어지면 진짜 대박이지. 그죠? 흐름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동신 세미캐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썰브레인 돌아서서 저 위에 가 있고 스튜디오 주래곤 아까 관심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다 돌려본 거거든요. 지금 본 거 아니다 말이죠. 그죠? 다 돌려보고 여기 딱 세팅해놓은 거다 말입니다. 돌파시도 너네요. 스튜디오 주래곤 저기 위로 올립니다. 그죠? 드라마 제작사 아닙니까? 그죠? 관심있어요. 휴즈엘도 관심있다 했고 그죠? 수소차에... 아 뭐야 이거... 2차전지 쪽에 돌아서는 애도 좀 있어요. 그죠? 일지 못드리였어. 눌려주면 관심있어 일단. 신발 이런 거 관련된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도 뭐 나름 양호한 편이고 밑으로 갈수록 순번 떨어집니다. 밑으로 갈수록 음식료는 삼량식품하고 풀무양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농심, 오리온 이런 거 지금 오뚜기 이런 거 별로예요. 지금. 오늘 약간 올라간다 해도 별로입니다. 그죠? 의견이 확인이 확인이 차이가 나죠. 그죠? 포트폴리오. 그만 그만 계속 봅니다. 배기물관련도 관심있게 발효했습니다. 인선 ENT. 이거 접근해서 좀 먹었던 종목인데 적당히 박스폰 이루다가 한 번 더 치우고 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다 본거잖아 넘어가고. 남북경영. 한 번은 이야기 안 하죠. 현대건설 별로고. 현대로템 별로고. 현대일리베이 별로고. 부산산업 별로고. 전부 별로예요. 지금. 그죠? 이야기 안 합니다. 요즘 코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쿠쿠홈시스도 나름 관심 한 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순번이 떨어져요. 그죠? 순번이 떨어집니다. 렌탈 관련. 그죠? 주도주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번이 떨어져요. 미세먼지. 그죠? 이런 쪽. 겨울이니까 온풍기 이런 제조하는 회사들. 관심권이 있긴 합니다만 순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현재 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낙폭이 상당히 심해요.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뭐 낙폭과대로 좀 돌아서 설령을 하곤 했으나 패스 티비하이텍 이거 뭐 끝내줘 올라갔어. 이거 뭐 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딴 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대개 호전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가자 싶어서 일단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반도체 서부장 쪽도 상당히 괜찮아요. 강하게 올라간 종목도 많아요. 자 듣고 계신 분들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맞장구 한번 쳐주면 혼자서 벽보고 하는 느낌은 좀 덜 들리겠죠? 경청도 좋지만 적당한 소통도 원합니다. 컵샘 미디어스 아 칩샘 미디어스 미디어스 이렇게 장중에도 이렇게 돌려봐야 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하면서 괜찮은지 체크해가면서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나머지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정의님 자 공장 자동화 로봇 관련도 슬쩍 돌아서는 종목 한두 개 있는데 좀 충분히 떨어집니다. 자 면세점 중국 소비 관련 자 여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신세계 어저께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따라가긴 좀 그렇고 눌려주면 적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오택실라 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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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H 이것도 오늘 딱 돌파하는 모습이죠. 뭐하고 비슷하다? 휴제하고 비슷하네. 그죠? 돌려보다보면 이렇게 머리에 막 떠오릅니다. 이렇게 휴제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면 비슷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다른 게 이렇게 그 전에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아 그 다음에 아직까지 휴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콜마 를 내가 이쪽에 안 넣어놨나? 너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아요 사실 타이밍 나와도 안살 가능성 높아 위에 거 위주로 살 겁니다. 위에 거 위주로 클리어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여기 있죠? 그죠? 뽑아놓은 것들 다 추세가 괜찮으니까 뽑아놨어. 그죠? 자 이거는 비교가 되겠네. 클리어가 먼저 갔고 그죠? 클리어처럼 콜마 그죠? BNH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죠? 음 이런 거 급등등하는 건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시원찮은 애들을 저점이다 생각하고 자꾸 잡을 낳는다고요. 이렇게 시원찮은 애들을 끝내주기 잡아서 강하게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돌려낸 애들이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그렇게 달리 하십시오. 아시겠죠? 정의님? 알겠다. 1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필라코리아가 되게 지지부진한데 그죠? 지지부진해요. FNF하고 신발 관련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다 무상량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자, JYP 뭐 슬쩍 올라가고 있고요. 10% 올라왔습니다. 슬쩍 SM 위에 자원권 동착이 있고 OIG는 관심 1도 없고요. 나머지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주외본 관심이 있다 했습니다. 돌려내니까 그죠? 나머지 다 별로예요. 여행주들 일본하고도 조금 좋아질려고 그러고 그죠? 중국하고도 좋아질려 하니까 조금 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만 큰 관심 없습니다. 게임도 넷마블 엄청나게 하반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패스할게요. 네오윌즈가 나름 괜찮네. 네오윌즈 기관외공이 이렇게 괜찮아 보이면 여기를 보는 겁니다. 기관외공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일단은 넣어놔. 일단은 하든 안하세요. 기관외공이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나쁘진 않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나쁘진 않은데 안좋아요. 현대위와도 강하게 그늘을 다 토해냅니다. 만더도 여기 빡수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관외공이 쌍크림 매도나는 거 보이시죠? 별로입니다. 자동차 관련을 매도를 많이 하는 거 보이시죠? 별로입니다. 접근하면 안 돼요. 별로입니다. 기관외공이 포토폴리오가 IT전기전자 이런 쪽에 집중 많이 돼 있습니다. 그쪽이 같이 편성해야 돼요. 같이 대한항공 땅콩 막 던지고 하더니 남매가니 깔찌 뜯고 있는 것 같던데 엄마까지 가사해서 참 대단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화합 화합 잘해가 할까요? 이랬습니다. 그 말은 화합 잘 안될거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 밀어줘 이랬으면 그 말은 안했습니다만 그죠? 다른 가족관계는 어떨지 몰라도 크 여러가지 구슬수도 많고 이슈 많았으면 일단 대표이사한테 힘을 밀어줘야지 깽판 깽판 직전이죠? 항공주들 다 별로구요 화학주들 2차전지 관련 화학주들 바닥에서 돌파 탈피 시도는 나오고 있네요. 그죠? SDI도 그렇고 스테 어떤 뭐 그렇습니다. LG LS 전전 이거는 LS전선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잘 가네요. 일단 그죠? 자 1쯤 머트리얼스가 관심있어요 2차전지에는 여기 있을겁니다 그죠 여기 있죠 근데 2차전지 돌아서고는 있는데 좀 그래요 자꾸 불나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수소차 여기에 쑤욱 들어갔죠 쑤욱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결제관련 KG 이니시스 올려놨는데 이거 상품전환 초입이네요 도전 비즈온은 뭐 세금계산서 등등 기업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판매하는 곳이던데 조기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 별로고 현재 음식료도 별로다 그랬습니다 하이트질러 계속 거점 보이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알겠습니다 다음 뵈요 자 빠르게 관심있는 섹터별로 돌려봤습니다 호텔실라 더 세게 간다 와 아 아 아 아 아 RFHIC 매수 의견 드릴께요 아까 말했습니까 혹시 매수 가능해요 33750원 안 무너뜨려야 좋은상황이고 31000원이 손질깁니다 여기 올라타면 올라타면 5G 중에서는 RFHIC 관심있어요 올라타면 내년에 괜찮아 보일거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내년에 12hmm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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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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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계속 뭐 큰 변동없이 그냥 그만 hurry 하는 상황으로 진행중이네요 자 중국 플러스권 유지중이구요 0.31% 상승 니케이가 조정이 좀 있네요 0.62% 하락 대만 0.01% 상승 항생도 0.59% 상승 양호입니다 0.01% 상승 0.01% 상승 0.01% 상승 0.01% 상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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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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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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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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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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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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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ics. 안녕. 안녕. 차트라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양봉 하나 박았습니다 5분봉에서 양옥 올라타야 되요 일단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풀타임 방송 잘 안했는데 연말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고 한번 해보려고 디스코 돈 있다 그랬지 셀트리온 사 셀트리온 사버려 그냥 17만 5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1차 매수 드럼에 뭐라도 하나 얻어가는 방송 모니터 보면서 미역국밥 한그릇 먹었어요 잽싸게 이런거 이야기 안해야 더 올라가는데요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아침도 안 먹었었거든 그러니까 점심까지 그러면 당뇨 있는 사람이니까 핑 가니까 참 예전에 고맙게도 한번 살짝 핑 간적이 있었는데 회원들 전화오고 난리가 났어 갑자기 화면도 꺼지고 갑자기 이상한거 같다고 그런 데서 살아있음을 느끼지 그런데서 살아있음을 느끼지 무거운 들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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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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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안녕. 아직까지는 양호다. 안 깨지고 잘 가고 있어. 말한 거마다 전부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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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the help of these. certo. next. 1. побuda. i know. it's done. 2022. 두 가지. sea. max now. pp. lar. car. 2년에는 다 반등 나왔어 2년 근데 금융위기 때도 2년에 반등 했는데 지금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었잖아 다만 무역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2년 빠지고 돌아선다니까 그러면 사이클이 이런 큰 지수나 이런 사이클은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업황이라든지 이런게 다 반영 됐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어디가 초강세입니까 반도체가 초강세 아닙니까 그죠 수출 비중의 30% 차지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돌아선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갈 강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돌아서고 있는 업황 개선되어 있는 종목 군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 조선주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호텔신라 신세계와 같은 중국 면세점 내지는 화장품 관련 그리고 휴대폰 내년에도 출시 많이 될 예정이거든 휴대폰 부품 바이어도 바닥 약간 돌아서는 조짐 5G는 미리 조정 받았지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5G는 내년에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섹터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5G 지금 아직까지 통신망 제대로 안 깔렸거든 지지고 확충해야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 4차 산업의 핵심이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그쵸? 그리고 자율은행 원격진료 사물인터넷 이런게 인터넷망이 강화가 되야되잖아 5G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어 배기물 관련 미세먼지 이런 섹터들도 그리고 핀테크 관련 인터넷결제관련 이런 섹터들 점점점점 좋아지는게 눈으로 보인다니까 그럼 해야지 너 잘 언언해 봐 정말 회원을 모집하고 싶은 것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 좀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열혈 시청자로서 이렇게 참여하니까 좀 더 좋은 자리에 같이 가고 싶다 이거지 하하 자 RFHRC 이거 10%가 하면 내가 광분화 맡겨요 여기 딱 올라가면 그죠 여기 상단에 가면 얼마 오르는겁니까 3,000원 4,000원 오르는거거든 4,000원이면 10% 그죠 이 딱 치고 갈 가능성 있어 보여요 지금 눈치 딱 깠어 눈치 깠어 희망이 RF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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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셀틀에 추가해 돈 남기지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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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작전 명령하는 것 같다 그지 4 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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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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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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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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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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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sara戌는 안녕. slide. 반반 나뉘는데 RFHIC 돌아설 것 같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너무 고점에 있는 거 많아요. 패스해야 됩니다. 눌릴때까지 2차전지 양호 수소차 양호 인터넷 결제 양호 JYP 41% 단가 22,500원인데 홀딩해도 돼요. 닥터케이 방송 듣고 22,000원 샀다. 1번 22,000원은 제가 제시했거든요. 지속 홀딩 지속 홀딩 지속 홀딩 지속 홀딩 어디까지 25,000원권까지 가능합니다. 25,000원권까지 가능하고 무너지는 월성 무너지는 조짐 넣으면 차액션 일부 하셔라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JYP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좌측 하단 보십시오. 기관에 싹쓸이 들어왔어. 싹쓸이 양호입니다. 연말에 콘서트 많이 했을 거고 4,4분기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돌려냈습니다. 돌려냈기 때문에 양호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관련 있어야 돼요. 스튜디오 주래곤도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전혀 언급 안 하는 섹터 있을 겁니다. 몇 달이 가도 언급 안 하는 섹터 뭐? 철강 관련 이야기를 안 해. 별로 안 좋거든요. 철강 포스코가 좀 돌아섰는데 별로예요. 그죠? 현대자철 밑에 박박 끼고 있고 안 좋아요. 보험주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최근에 좀 돌아서다 그대로 무너지죠. 보험주 이야기 안 해. 그죠? 별로입니다. 별로. 이건 아니고 그죠? 음식료도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별로거든. 그죠? 오리언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한 건 잘 가네. 그죠? 박수권이긴 합니다만 오르고 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니까 그죠? 통신주도 이야기 거의 안 해. 거의 안 해. 이야기를. 유플러스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유플러스는 RFHRC JYP 매수할 정도 같으면 일단 보는 눈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그래도 돌려세우고 닥터케이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본인도 들어갔다면 포인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 매수한 포인트가. 이런 데서 들어가야지. 이런 데 끝내주고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데서 끝내주고 먹으려고 들어가려면 안 된다고요. 올라가긴 올라가도. 그죠? 240일 하나 남겨놓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2격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FH 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거죠? 돌파하고 나오면 늦거든요? 약간 빨리 들어간 거예요. 분봉으로 보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돌파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죽어있으니까 과감하게 샷했습니다. 과감하게 빵! 들고 올려면 4만원 그냥 보입니다. 4만원 목표치 4만원이에요. 이런 거 한 번 피를 받으면 끝내주게 가거든 하루에 7%씩 막 날라 댕기거든? 내년에는 내년에는 5G가 돌아설 것 같아. 왜? 전략적으로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KMW나 이런 거 차익실현 위주로 나왔다. 그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뭐 자 시동을 올 연말까지는 그냥 적당히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면 큰손들 그죠? 기관외국인들 많이 먹었잖아. 적당히 챙기자. 해놓고 내년에 휴대폰 부품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 지금 그죠? 얘들하고 바톤토치할 가능성 좀 있다. 물론 나쁘지 않은데 되게 고점에 있는 애들 말이죠. 얘네들이 차익실현물량 좀 나오고 왜 이거 덜 부러 잘 수익 내고 있는데 지금 벌써 조짐이 안 되니까 좀 끌고 왔다 이거지 고점 부위인데 그러면 내년 초에 이거 조정받고 바톤토치하면서 5G 갈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와 그건 맞아떨어지면 대박이지 그죠? 하하 근데 잡은 확률 높아요. 맞춘 확률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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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섬 보다는 FNF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면. 한섬은 아까 봤어요. 돌려봤는데 아직 별로에요. 그죠? 그러나 FNF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은 타이밍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죠? FNF 조금 늘려주면 굳이 의류쪽으로 하고 싶다면 FNF로 권유 드립니다. 좀 늘려주면 이게 훨씬 좋아요. 한섬은 밑으로 박박 기고 있잖아. 박박 기고 있죠? FNF는 잘 가요. 그리고 눌목 줍니다. 이런데서 들어가야되는데 좀 늦었어요. 기다려 봐야됩니다. 한섬은 벨로입니다. 물론 여기 돌파 해가지고 좀 올라갈 순 있으나 그것보다는 의류주는 FNF에 관심 가지셔라. 버릇을 자꾸 그렇게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버릇을 밑에 박박 기고 있고 하락하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틀어낸 것 오른쪽 위로 가는 놈 그 잘 갑니다. 훨씬 잘 갑니다. 왜? 단순한 논리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막 경박스러운거 노네. 잠깐 수답해놓고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이렇게 바닥 바닥에 있는거 잡아서 끝내주게 먹고 싶어 하는데 여기도 그런 개념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라갔긴 했으나 물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잘 끊어내면 다행인데 여기서 돌파할 것 같아가 들어갔는데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말이죠. 팍 깨고 내려면 손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손절 안하거든 여기가 그렇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돌려냈으면 이렇게 돌려낸다고 들어갔어요. 같이 먹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깨지잖아요. 던져야 된단 말이죠. 던져야 돼. 손절 안 한단 말입니다. 손절을 박살나요. 그런데 그런데 우상량 하는거는요. 기회를 많이 줘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팔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볼래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잖아요. 이렇게 돌려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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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먹고 살 수 있어요. 여기도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정도에서 살 수 있어요. 이 날은 사실은 배로 베스트인 상황은 아니죠. 많이 올라왔는데 하루밖에 조정 안 받았어. 기간이 아직까지 좀 안 찬 거거든요.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닙니다. 며칠 올랐어요. 한 10일 올랐죠. 4, 5일째 정도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여기 정도 동기간 법칙으로 비슷한 기간 정도 조정 받고 올라가는 여기가 포인트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데서 20일 지지한다고 샀는데 이렇게 밀리더라도 밑에 이평선 지지가 있잖아요. 반등을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고 샀을 때 물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밑에 지지권에서 반등 나온다면 빠져놓을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요. 그죠? 이런데서 약간 물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그럼 60일에 아 추가 매수 해서 단가 비슷하게 지금 온 상황이잖아. 만약에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정보를 자꾸 해라는 겁니다. 우상향은 뭐다? 여기 밑에가 전부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나를 지켜주려는 지지하는 그런 가격대가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주식이 좋은거지 반대인 상황 나를 억누르는 저항을 하는 이런게 많은거는 별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습관을 지지를 바탕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이해해야 그게 기본이에요. 가장 첫번째 닥터K 보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래? 우상향하는 종목 우량한 종목이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할 때 밑에 2평선 깔아놓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다 갔다 가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라. 그게 닥터K가 말하는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여기 못 따라갔죠? 눌림목 줄 때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여기 사는 겁니다. 이게 최적의 포인트입니다. 최적의 포인트.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본 분들은 지켜봤을 거고 그게 최적이에요. 밑에 이런 데서 사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전저점 부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들고 가다가 토해내고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정도는 중장기 가능한 삼성전자 구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사요. 안 놓쳐요. 그리고 5만 500원에 던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갔다? 하이닉스로 갈아탑니다. 하이닉스 훨씬 강했거든요. 사자마자 16% 올라가고 여기서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죠? 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지지되고 있잖아. 이평선 지지. 여기 다 지지거든요. 왜 하이닉스가 더 강하냐. 이게 지지가 훨씬 탄탄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올라가잖아. 대박 그냥. 그죠? 던져 하고 나니까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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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챙겨먹고 여기서. 여기서. 실컷 챙겨먹고 던져. 빠져요. 배당 받기 전날. 사. 배당 받고 바로 3% 올라갑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우상량하는거 하셔라. 모든 종목을 막 나아가고.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닥터K는. 그죠? 너무 기본적인거만. 정석적인거만 이야기하더라. 에라이. 정석도 못하면서. 미분척분 아냐?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정석적인거나 잘해보지. 정석적인거나. 20일 올라탈때 사고. 20일 무너질때 던지는거만 할줄알아도. 대박입니다. 볼래요? 그건 너무 쉽죠? 해보라니까. 해보시라니까. 우상량할때. 올라탔죠. 삽니다. 여기 무너지죠. 팔았어요. 다시 올라타죠. 삽니다. 여기 수익이에요. 우상량할때 잘 먹어요. 횡부해서 약한데. 올라탔어요. 여기 무너졌습니다. 던져요. 수익입니다. 다시 20일 올라타죠. 사요. 20일 무너지기 전까지 들고 갈수있어요. 아직까지 수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격이 많이 보였잖아. 토해내기 싫죠. 그러면 팁3를 쓰는겁니다. 오일선 무너뜨리는 은봉 나오면 매도. 왜?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토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 수익 잘나는데. 기분만 이야기한다고. 아이. 딴거 할 줄 몰라서 안하는거 아닌데. 그죠? 그거라도 몸에 익히고. 몸에 완벽하게 익혀지고 난 다음에. 딴걸 해도 해야 되는겁니다. RFHRC는 조금 다르잖아. RFHRC는 조금 다르다니까요. 약간 손침해 경향이 있다니까. 그죠? 네. 제가 아는 이야기로 따지자면. 20일은 올라탔어. 일단 첫번째는. 아. 충족이 되는데. 여기 위에 좀 누르고 있잖아요. 저항권이 약간 있어요. 저항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느냐. 자. 이제. 돌려내는 초입이고. 이건 수납매를 예측하면서. 약간 한 템포 빨리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빵 치고 나면. 손가락 빨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한 템포 빨리 들어가는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중바닥 확인했어요. 이중바닥도 확인했구요. 더 길게 볼까요? 자. 너무 길게 보면 좀 그렇다. 그죠? 여기 정도부터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적용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이 어느정도. 조정받았냐면. 6.18 정도. 더 많이 조정받았어. 그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반등 구간. 시그널. 아. 사이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한겁니다. 우상량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손침에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대박인거지. 그죠? 손가락 빨기전에. 제가 사놓고 나면. 그 다음날 올라가면 방송에서 나와요. 하하. 그죠? 파이버진. 뭐. 갑자기. 강하게 가네. 어쩌네. 하면서. 사놓고 나면 이야기한다고. 사놓고 나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죠? 사놓고 나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만큼 방송이니까. 그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메커니즘 맞아요. 그런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산단 말입니다. 시청자들이. 삼성전자에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덜녀동 사면 물린다니까. 그죠? 며칠동안. 목표 주가가 6만원 7만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녀동 들어가면 물린다니까. 여기 인근에서 사들어가야지. 여기 인근에서.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을 갑자기 강하게 사들어 옵니다. RFHIC 오늘 한 번에 오늘 바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가능성 없지도 않아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그냥 계속 해봅니다 문제 없구요 RFHIC 들어가는 이유도 이런 거 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외국인이 막판에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코스당은 팔고 싶어하는 생각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올라간다 얘야 1.26 올라갑니다 RFHIC 눈치 깠어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봅니다 요새 브리스탈 랩 되게 안했는데 막 이런 노래 나오면 프로스탈 랩 하고 싶으세요 맥아 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자마자 물리네. 한타임 넣었단 말입니다. 닥터케이 방송을 보세요. 베스트 시그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조심해. 삼성전자 먼저 눌렸어. 하이닉스 눌릴때 3전 올라갈 가능성 높다. 어느 추가 매수? 예야. 네스트 버스. 싸싸 싸싸싸. 끝내줄게 끌고 갔어. 던져. 밀리네요. 끝 아니다 했습니다. 정거점 인근. 눌림목 매수. 하루만에 배당 먹고. 추가 3% 가네. 예야. 후우. 한국조선 해양. 너프라브럼. 네이버. 싸. 바로 올라가네. 정거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너프라브럼. 싸. 하니까 올라간다. 예야. 후우. everybody 소리 찔러. 예야. 수식 방송하면서 랩 방송을 못봤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소리 질러 했는데 아무도 안질러 자 오늘 풀타임 방송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폐장일이구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계속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어집니다